안녕하세요 리드피싱의 리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장구왕에 나와있구요 그린자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배가 7시 반에 오게 되있구요 그리고 승선인원이 5명으로 알고있어요 저는 아마 순번이 두번째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더운 날입니다 폭염은 계속되고있고 요 며칠 지금 비가 조금 왔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나와보긴 했는데 역시나 덥습니다 지금 아침시간 7시 반쯤 돼가는데 또 덥네요 어쨌든 오늘 계획은 지금 빨리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저번처럼 1시가 되기 전에 날이 좀 뜨거워지기 전에 나오는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배 오면 배 타고 바로 들어가서 낚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장비와 뭐 채비 요런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채비 준비가 다 됐구요 일단 오늘은 요즘에 지금 좌대에서 광어가 올라온다고 해요 여기 말고도 좌대들에서 광어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낚싯대 두 대를 다 들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좌대에서 광어 낚시를 할 때는 외수진 채비가 저도 가장 놔두기 편하기도 하고 확률도 좋습니다 오늘 따로 생새우로 사왔고 보시면 자작으로 외수진 채비 항상 빨간데에다가 30보 갈아둘게요 항상 하는 루어죠 초래때 한번 나갔는데 고쳐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쳐왔던 로드에 오늘은 다운샷은 또 만들어 왔어요 어차피 초점은 광어로 잡아놨고 우럭은 어차피 다운샷이든 지그해든 울어주기 때문에 일단은 다운샷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미끼 끼고 바로 내려놓고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형을 오기전에 좀 지도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했는데 어이 뭐야 내가 밟았구나 이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방파제 쪽으로가 약간 모래바닥이에요 이따 모래바닥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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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하시는 넥 우럭이 나오네요 아 기대했는데 어떻게 바닥에 외질, 외소질체 배로 바닥에 깔아놨는데 와 광어가 아니고 우럭이 무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더워서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번이랑 똑같아요 지금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 못했어요 일단 저 잡은거는 살려줄거구요 방생하도록 하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린좌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 역시 덥습니다 더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낚시가 하고 싶으면 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구호에 하고 또 집에 앉아 있으면 낚시하고 싶어 뭐 이런겁니다 다들 비슷하실거에요 일단 오늘은 좀 광어 얼굴을 좀 보자 요즘 좌대에서 광어들이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다가 저번에 갔던 그린좌대에서 근래에 광어가 한 삼사수 나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도 얼굴이나 구경을 할까 하고 좀 뭔가 광어에 집중을 해서 채비와 미끼 이런것들을 좀 맞춰서 갔는데 다운샷을 하면서 아 겸사겸사 우럭도 몇마리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우럭이 딸랑 한마리 나왔습니다 그것도 갈려고 다 짐챙기고 있는데 딱 나오더라구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지 않은거라 영상에 담겼는지 모르지만 방생을 해줬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광어 얼굴 좀 보려다가 우럭 한마리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워지겠지만 요즘에 다 휴가철이라서 사람도 많습니다 평일에 오셔도 저희들이 사람이 많아요 염두를 해두시고 저도 조금 더위가 가시면 휴가를 한번 잡아서 좀 낚시를 위한 그런 휴가를 좀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어떤 물고기든 얼굴 한번 보여주겠죠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볼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